네, 안녕하세요. 범업퓨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선택한 주제는 모의에킨 팀장까지 5년차 그리고 어떤 업무들을 하게 될까?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최근에 저한테 진로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신입보다는 보통 2, 3년차 정도의 시기에 이렇게 경력자분들이 진로 컨설팅에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이야기들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언젠가는 관리자가 됩니다. 바로 중간 관리자가 되는데 중간 관리자는 바로 팀장이죠.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팀원들을 이끌면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그런 시기인 것이고 사실 모의에킨 쪽에서는 5년차 이전에 한번 동영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 한 3년차 정도는 많이 넘기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보통 대기업이나 그쪽으로 많이 이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5년차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제 경험으로는 5년차는 자신의 연봉들을 아니면 자신의 가치들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것들이 또 지나가면 한 회사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고 아니면 정말로 그 회사가 좋아서 계속 이제 그룹장 아니면 이제 뭐 정말로 이외에 더 많은 임원들이 인원이 되기 위한 그런 준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제 모의에킨 팀장까지는 5년차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대부분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기준으로 잡는 것은 대기업 컨설팅이 아니고 컨설턴트 쪽이 아니고 제가 이제 지정 컨설팅 업체 중에서 이제 보통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규모에 있는 그런 컨설팅 업체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다녔던 S3 시큐티에서도 약 한 5년차 정도의 보통 이제 팀장을 달고 업무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5년차 정도면은 이제 최고 선임 팀장급, 팀장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팀장님이 있더라도 그 조직에서 거의 이제 최고 선임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로젝트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리더라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프로젝트 매니저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큰 규모인 거죠. 보통 한 모의에킨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뭐 2개월에서 2개월 정도 전후 그런 프로젝트 정도면 좀 큰 편이거든요. 모의에킨에서는요. 아니면 이제 프로젝트 리더라는 것은 어떤 컨설팅 업무 ISMS 컨설팅을 갖다 그러면은 모의에킨 파트에서는 제가 프로젝트가 리더가 되는 거죠. 모의에킨 파트는 이제 뭐 2주에서 보통 한 달 정도 그렇게 투입되거든요. ISMS에서는 그러면은 그런 인증서에서 관리 쪽으로 하고 있는 다른 PM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의에킨 팀에서는 프로젝트 리더를 맡아서 모의에킨 파트들은 리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5년차 정도면은 이 역할들을 거의 대부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역할들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모의에킨이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으로 침투하는 과정들을 계속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동일하게 어느 정도 진행을 하지만은 그것보다 관리하는 시간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연차가 많아질수록 어떤 그 업무 시간 중에서 내가 이것들을 모의에킹을 수행하는 그 시간 기술적으로 그것들을 침투하는 시간들이나 진단하는 시간보다는 이런 관리하는 시간들이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연차별로 점점점 시간들을 어떻게 이제 이야기를 하냐면은 처음에는 보통 8시간 기준으로 따졌을 때 그 6시간이라는 것이 모의에킹을 수행하는 그 시간이면은 2시간 정도면은 이제 보고서를 쓰는 시간 아니면 이제 별도의 행정 업무를 보는 시간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2년차가 됐을 때 1년이 지나고 2년차가 되었을 때는 보통 5에서 3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차 정도 3년차 정도면 이제 프로젝트 리더를 어느 정도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고객들하고 커뮤니티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보고서를 썼을 때 나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있는 후임이 쓰고 난 뒤에 그 후임이 썼던 거를 같이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최종 보고서 장표들 ppt나 그런 것들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별도의 이제 보고 장표들 원페이지 보고서나 이제 교육에 쓰일 그런 보고서들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이 약 한 3년차 정도 되면 4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8시간 기준이에요. 만약 이게 이 시간 동안에 취약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더 야근을 해가지고 이제 기술적인 시간들이 더 늘어나거나 보고서 쓰는 시간들이 더욱 더 늘어나겠지만 평균적으로 저는 이렇게 경험을 합니다. 주위에 봐도요. 그 다음에 이제 팀장님이 되게 되면 그러면 점점점 5년차가 됐을 때는 보통 이제 기술적으로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시간에서 나머지 이제 보고서 작성이 6시간이 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관리하는 시간들이 많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관리하는 시간이란 것은 어떤 거를 이제 포함을 하게 되냐면요. 어떤 이제 제한서 작성들이 좀 많아집니다. 팀장이라고 한다면은 그 사업들을 이제 이렇게 창출을 해야 돼요. 비즈니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라는 것은 이제 수입을 수입 추구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역할들의 하나를 이제 팀장이 해놔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한서 작성은 아니야. 그러진 않죠. 이제 직접적으로 그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 발표를 또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 중간중간에 또 고객들하고 만나서 어떤 고객들 어떤 고객들이 뭐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듣고 또 그것들을 영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력관리를 해야죠. 팀원들이 몇 명에 따라서 이것들은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시간들이요. 그래서 팀원들이 만약에 휴가 가고 싶다. 그러면 휴가 가는 거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원들이 어떤 고민들이 있다. 고민들 당연히 들어줘야죠. 팀장의 역할이니까요. 그 다음에 그 인력관리라는 것은 내가 프로젝트의 일정관리하고 또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어느 시기 때 어떤 프로젝트에 누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계속 인력관리들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계속 연락도 해주고 그 다음에 A라는 고객사가 있고 B라는 고객사가 있고 이것이 뭐 6개, 7개, 10개 많게는 팀원들이 한 15명 기준을 했을 때는 많게는 뭐 10개 이렇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각각마다 프로젝트마다 그 선임들이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이나 프로젝트 리더 역할을 하지만은 팀장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총괄을 하는 거죠. 아무런 문제 없이 이것들이 돌아가게 만들어갑니다. 물론 책임은 그 윗분들, 임원분들이 또 책임이라는 것이 있겠지만은 팀장님은 중앙관리자 역할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무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줘야 하는 거죠. 계속 프로젝트 매니저하고 프로젝트 리더 아니면 그 아래 있는 후임들하고 개인적으로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그 프로젝트 진행들을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훈련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많이 있죠. 당연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아요. 팀장님 역할을 하다 보면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모이킹이라고 했을 때 사실 기술이라는 걸 자기가 좋아가지고 이제 온 거잖아요. 어떤 해킹 기술 같은 거 아니면은 어떤 솔루션들 취약점 분석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신규 취약점에 대해서 찾아내는 거 이런 것들이 재밌어가지고 자신은 이제 기술이 더 좋았기 때문에 예전에 관리 컨설팅보다는 또 모이킹이라는 것을 선택한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로 한 5년 그 팀장급 값에 가면서 조금 더 조금 뭐라고 하냐 이 직업 제가 선택했던 모이킹에 대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하기 위한 조금 더 흥미를 더욱더 가지기 위해서 했던 것들은 아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다 라고 하고 좀 생각을 했고 덤빌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술이라는 것들은 내가 업무 시간 이외에도 다른 시간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해가지고 개인건부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책이라는 것을 목표를 위해서 이것저것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교육이라는 것을 좋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또 스터디 모임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이렇게 기술적인 것들을 좀 채워 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실 컨설팅 회사에서 계속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은 모든 금융권이나 대기업 쪽으로 이직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금융권에서는 보안 담당제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말 그대로 컨설팅을 했던 컨설턴트에서 활동했던 것이 하나의 보안 활동 중에 하나로 돌아가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만약 모이킹을 만약 추진한다고 한다면은 자신이 팀장에서 때 이 제안서를 쓰고 인력관리를 하고 일정관리 했던 것들이 머리에 지금 현재 다 남아있다는 소리죠. 그것을 가지고 자사 서비스 자신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또 모이킹 인력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수월할지에 대해서 경험이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역할들을 큰 경험들이 굉장히 좋은 시너지를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만약 모이킹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단지 3년차에서 이제 퇴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하고 팀장급하고 그 다음에 어떤 관리 이런 실무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모이킹으로 와서 정말 5년차까지만 되면은 막 보고서 작성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쓰고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건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좋은 나중에 캐리어를 쌌는데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킹 팀장까지 한 5년차 정도 걸린다. 그리고 사실 기술만 바라보고 이쪽을 계속 하는 것 했을 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좀 미리 알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태도도 좀 바꿔가면서 업무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저의 생각입니다.